완도군이 지역에 숲길 트레킹 코스를 조성합니다. 완도군은 지역 숲길과 인도 등 200km 구간에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숲길 트레킹 코스를 만들 계획입니다. 이번 사업은 완도읍과 구내면, 신지면 등을 시작으로 금일과 노화도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. 완도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림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.